스마트홈 메시지의 안전 안내 문자와 긴급 안내 문자 설정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석순입니다. 요사이 안전 안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안내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안전 안내 문자라고. 하루에도 요사이 수십분 오는 것 같아요. 요 체크해 보면요. 요사이는 주로 코로나 관계로 계속 오는데 이러한 것을 오지 않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시 여기서 요걸 눌러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런 안내 안전 안내 문자를 적게 받으려면 요 점 3개 있죠. 점 3개 있는 요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해서 그러면 여기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 이 메시지 스마트폰의 메시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긴급 알림 설정이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면은 안내 문자도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 다음에 안전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그래 여기 뭐 소리 진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재난 긴급 재난 문자는 그대로 받는 거라고 하고 안전 안내 문자만 이것만 안 받기로 하면은 요것을 체크합니다. 이 체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이렇게 없애면 돼요. 그러면 안전 안내 문자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손 씻으라 뭐 이런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그런 건 받을 필요가 없으면 이 체크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긴급 재난 문제는 이건 간혹 오니까 받아도 괜찮겠죠. 이것도 받기 싫으면 이걸 체크해서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이걸 이것도 체크해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다 체크 없애버렸죠. 그러면 이 둘 다 받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아예 다 없애려면 여기 있죠. 위에. 위에 이걸 체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걸 체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되죠. 그러면 긴급 알림을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요사에 끊임없이 오는 안전 안내 문자는 받지 않게 되겠죠. 긴급 재난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알맞게 긴급 재난만 받든지 안전 안내 문자도 같이 받든지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알맞게 됩니다. 아멘